경기도가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 해양 레저 관광 상품을 온라인에서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. 지원받아 즐기는 경기바다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, 안산, 화성, 시흥, 평택시의 바다 또는 인근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과 체험을 최대 30%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상품입니다. 상품은 요트와 보트, 서핑, 어촌체험, 선세트워 등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바다관광 해양 레저 통합 포털이나 11번강에서 경기바다를 검색해 구입하면 됩니다.